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2021 멜론 뮤직 어워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올해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저희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올해의 베스트 송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. 귀한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올해의 베스트 송은 2021년에 발표된 약 63만 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단 한 곡이 주어진 곡이라고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버터는 여러분과 함께 여름을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방탄소년단의 썽어 송이었는데요. 저희 바람대로 버터가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버터처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스무든 것 같아서 저희의 기도입니다. 버터를 좋아하고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올해도 저희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의미 있는 드라마가 도착했습니다. 버터를 만들기 위해 애쓴 모든 분과 이 영광을 함께하겠습니다. 네 버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행복한 2021년을 보냈습니다. 올 한해도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사랑해주신 아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21년대만 남지 않았는데요. 여러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스무스!